7% 7종목 시간입니다. 유망주 만나보는 시간이고요. 그냥 과거 종목 탑처럼 쌓아놓는 시간이 아니라요. AS도 해드리고 투명하게 수익률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익률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7% 수익을 치고 더 가는 종목들 보이시죠? 아이진, 셀트르넬스케어, 보령제약 보이고요. 지난주 소개해주셨던 종목 중에 현대약품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벌써 3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주신 실리콘옥스, 인선이엔디 7%, 임박해 있는 모습까지 살펴보셨어요. 전문가님, 추가적인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상하프론테크라는 종목하고 실리콘옥스 이 두 가지 종목만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반등 나왔다가 빠지는 바람에 저희가 AS를 안 해드렸던 것은 아직까지 손절가를 터치 안 했기 때문에 AS를 안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상하프론테크도 조금 더 시장 대비해서 아직 손절가 터치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보시고요. 실리콘옥스도 마찬가지로 대응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대학품을 잠깐 한번 보시면 지금 이 기업이 얼마 전에 상한가 발압까지 상한가 문만 녹화하고 난 다음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문을 못 열었는데 29%가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추천했던 게 여기, 이 자리 봉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지금 곧장 올라버렸는데요. 일단은 재료적인 부분 자체가 추가적인 재료가 남아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은 여기까지만 방송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내부 정보적인 부분 자체는 우리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뉴스는 일단 특허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이 원래 또 기종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하고 있던 사업 자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아이진 잠깐 한번 볼게요. 아이진이 지금 현재 오늘도 2만 200원, 2만 500원 찍고 지금 빠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17,750원에 매수를 했죠. 그러고 난 반등 나오는데 이 기업은 기술특례기업입니다. 기술특례기업은 적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결국에는 기대감을 먹고 사는 종목분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기술특례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 포인트를 잡는다면 임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임상에 대한 진행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하는 종목이 코리아FT인데요. 코리아FT. 네. 이 종목이 오늘 3천 원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조정이 나오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매수가가 2,620원입니다. 그러고 난다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오늘까지 약 그래도 한 15% 가까이 올랐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기업도 지금 이슈가 없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방송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슈가 나오는 것이 조금 꼭지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런데 아직까지 그 이슈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종목도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차트보다는 재무제표하고 기업에 대한 스토리를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두 가지 종목을 조금 뽑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유진노봇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노봇에 대한 예전에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코스닥협회 회장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 회사가 이름은 생소하지만 뭐랄까요? 내력이 있는, 내공이 있는 회사였는데 이 기업이 이제 2016년인가요? 2017년에 이만토아게라는 회사의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그 회사가 독일에서 밀레청소기라는 청소기를 만든 업체인데요. 그러나 지금 주가가 그 이후로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요가기까지 빠져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한 자회사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회사 중에 한 개가 진아월드라는 회사는 장난감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2월 달이 되면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은 산타 아버지, 산타 어머니가 될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감안한다면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다른 자회사 한 개가 상장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명칭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따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 이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데 차트 보면 쉽게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바닥 지금 다지는 건가? 바닥 찍었나?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가격라인 설정을 해볼까요? 원래 이렇게 저는 그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지금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왜요? 자신감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종목이 항상 올라갑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의 싫어하는 종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이 지금 너무 듣기 좋았고 이 기업이 지금 현재 4,065원, 6,70원이 넘어가는 과정인데요. 지금 자리 자체는 오히려 우리 안시네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자리에서 역별에서 방금 벗어났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바꿔서 생각한다면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조금 더 우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는 3,980원에서 4,030원에 매수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손절가는 우리가 이런 자리를 짧게 잡아줄 수 있겠죠. 하단에 있는 3,820원 자리 그래서 이런 바닥권역에서는 손절가로 대응하시는 전략 리스크 관리는 하자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내기 보셨죠? 저와 반대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 유진 로봇 얘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지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지바이오가 여기 없듯이 스토리가 엄청 많은데 제가 방송이니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료산업, 그리고 가축, 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금이면 이제 세금자거든요. 집에서 키우는 새는 뭡니까? 오리나 닭, 맞아요. 그런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에 가금류를 납품하고 있고 가축류를 납품하는 업체 그게 이제 이지바이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업체가 안에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조금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매출비중의 60%는 바로 비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비료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 것이 바로 옥수수거든요. 최근에 이 옥수수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4분기에 대한 원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바로 북한과의 관계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입니다. 지금 북한과의 관계 자체가 계속적으로 장밋빛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만 결코 지금 자리에서 예전처럼 적대 관계로 넘어서지는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런 투자 심리상의 저가 권력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는 바닷 권력에서 한 번 큰 거래가 지금 이루어진 상황인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뭘까요? 세력들에 대한 매수가 좀 들어왔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 이 봉 자체는 은봉이지만 은봉이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는 또 사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거래가 체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 내부적인 부분에서의 뭔가에 대한 작동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한 번 해보고 지금 그 가격대기 때문에 한 번 우리가 한 번 공략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5,850원에 5,9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신 손질가는 하단에 짧게 5,64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는 삼계탕 관련주로 해서 여름 수혜주로 알고 있었지만 매출의 60%가 비료에서 나온다는 점 그리고 수급은 이런 세력 소위 말하는 이런 사람들 끌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이지바이오를 얘기를 해주셨고요. 유진 로봇과 이지바이오가 둘 다 7% 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루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도 1시 10분에 찾아올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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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